2명을 잡아라 선택한 이유가 있어? 재밌어서 물론 나도 재밌었는데 고지석이라는 역할이 아, ASMR 아니지? 여러분 미안해요. ASMR을 방금 전에 촬영해서 고지석이라는 역할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 딥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나도 많이 가린다고 해서 더 조용하게 생각했고 알고 보면 굉장히 에너지 넘치는 사람 맑아 첫인상도 되게 좋았고 같이 하면서도 그런 느낌 때문에 좋았던 것 같아 훈훈하다 어떤 점을 좀 얘기해줄래? 연기할 때 멋있어 평상시와 다르게 몰입하고 집중한다는 게 굉장히 훌륭하고 멋있구나 라고 느꼈던 게 이번 작품이 제일 컸던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잘 터치하는 게 있는 것 같아 좋아 아, 깜짝이야 뭐야 깜짝이야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눈은 잘 터치해 감사합니다.